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아들 관련 사건이 논란도 논란이었지만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도 몇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현재 그 집권사력에서 김어준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이라는 방송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몇몇 예를 살펴보면 이런식으로 현재 추미애 아들에 관련된 공방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박의 증거로 뉴스공장에서 있었던 익명의 제보자의 주장을 가져와서 추미애의 표현을 들었었고 추미애 장관 본인 역시도 지금 자기 아들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것이 제보자의 오인과 억측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뉴스공장 방송을 듣고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뉴스공장은 현재 그 집권 세력의 의원이라던가 현직 법무부 장관도 굉장히 애청을 하면서 현재 그 정세를 파악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뉴스공장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방송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지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뉴스공장의 자료를 당당하게 들이대면서 봐라 뉴스공장에서 말한 이것이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면은 이 뉴스공장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방통이라던가 야당 측의 의견은 현재 그 집권 세력의 의견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도 1월 4기 방통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래에 지상파하고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야당 측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8년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무려 6차례나 주의 또는 경고 등의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기간 동안 지상파라던가 종편, 시사, 교양, 예능, 드라마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쳐도 단일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수치인데요.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여권의 의원들이 뉴스공장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과는 다르게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를 받은 사유는 6차례 모두 다 신뢰성이 의심된다라고 볼 수 있는 객관성 위반 사유였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직권 세력이라든가 추미애 장관은 편향적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의 자료를 근거로 자기들의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성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이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진행자인 김호준이 아직까지도 해당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친정부 성향의 정치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방송에서 조금 이렇게 편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거의 뭐 예외 없이 하차를 하는 게 거의 수순이었죠. 몇몇 가지 얘만 좀 살펴보더라도 과거에 한 개그맨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자신이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그 느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국의 딸 느낌이 난다라는 발언을 잘못해가지고 한 여성 개그맨은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편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받아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한 일도 있었고 최근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노영이라는 변호사이자 방송인은 6.25 관련해가지고 조금 잘못된 발언을 해서 사과도 하고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발언들 그리고 그 방송 진행 태도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차는 커녕 그 사과조차도 거의 제대로 안 하죠. 물론 자신이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는 게 김호준의 전략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이 되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완전히 객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방송이 계속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일반적인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의견은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뉴스공장 관련해서 열렸었던 방송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는데 몇몇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뉴스공장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배우서를 제기한 방송편에 대해서 방심위의 박상수 위원은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출범 이후에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뉴스공장이 이런 태도로 보이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놓고 보았을 때 그동안 이 심의 제재에 대한 이 뉴스공장의 반응을 보더라도 전혀 개성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뉴스공장의 여섯번째 법정 제재를 결정한 이날의 회의록을 보면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방심위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소영 위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대담이라든가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반박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가 직접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과정도 거의 없고 그 의혹이 진실로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받을만한 것도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본인이 내린 결론에 대해서 10분 가까이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장광설이라는 것은 아주 장황하게 자기 의견을 늘어놓고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원회 지적을 보더라도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수 할머니 편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기했었던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한 진행자의 발언을 보면은 저는 이제 추정하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등 이런 표현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방송을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들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제 방송을 지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정권은 정말로 그 언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편이죠. 특히나 그 언론의 편향성 그리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연일 때리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객관적인 방송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공장인데 이 방송에서 나온 얘기를 근거를 국회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알아 지금 이 추미애 장관 관련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근거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며 추미애 장관 본인 역시도 본인의 아들에 관련된 제보자에 대한 증언이 좀 믿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뉴스공장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앞뒤가 맞는 말인 것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정권에서 현재 그 언론들이 굉장히 편향적이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한 말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뉴스공장에 대해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소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